아, 괜찮아요. Are you okay? I'm okay. I'm okay. I'm okay. This is parking from the Ariel Kawah Rattu. After your parking, finish, you can see all the full game. 여기가 이제 끝이야. Okay, 내려가자 이제. Let's go. Let's go. 여기가 종사일에 올라오면 수고해. 힘들었지만 보람차는 다울다 더 힘들어 더 힘들어 준현 준현 여기서 빨리 가자고 하지마 하지마 죽겠어 다 왔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그스 아니었으면 우린 못했어 폴레버이들 난 자꾸 약하지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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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1시간가량 원래 40분 50분 코스를 김준현 시덕에 1시간가량 왔는데 여러분께 장관을 보여드리러 갑니다 신이 내린 선물이지 어마어마한 게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오면 어마어마한 신의 선물이 있어요 늘 야 여기 사원이 있어 왜 오토바이 여기 다니는데 오토바이 오토바이 우리도 탈 수 있었어? 야 오토바이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좀 태워달라고 하자 내려갔대 많이 있네 오토바이 타고 오셔야 돼 금방 왔네 차 다녀 야 차 다녀 아 차 다녀 차 뭐야 배달도 오네 저기 하자 야 가만히 있어 일단 일단 가리자 들어와라 여기 한쪽 잡아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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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 2 3 1 2 2 3 2 3 4 3 4 4 4 4 5 4 5 5 5 5 5 5 5 6 5 5 6 5 6 잘 5 6 5 5 5 5 6 아직도 화가 나 있는 것 같은데 진흙 진흙 우와 이거 장관이다 진짜 야 이거 와 빅 야 이렇게 대단하더라 개인적으로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 화산 꼭대기까지 가서 분화구를 봉기 인간이 여기 서 있어도 되나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 야 이걸 어떻게 눈에 담았다는 게 놀라웠어 티끌만도 못한 인간의 이 미물 같은 존재 하찮음을 느끼고 꼭 그럴 때 해방감을 느끼는 것 같아 와 소 어메이징 와 와 와 형 눈이 맑아지는 것 같은데 야 이거는 와 이건 좀 담아야겠다 야 와 대박이다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여기 밑으로 그치 야 못 가지 와 사진 찍자 1 2 3 너 눈동자 따라갔냐 아니 어떻게 해야 돼 눈동자를 나 따라갔어 원래 가면 누가 이렇게 짠 찍어봤어 패노라마 모드 와 와 와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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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내줘 와 아 저거 머리가 길어 이거 머리가 머리통이 조그맣게 베리굴 베리굴 그렇지 코리아 아 고사리 몽키 오랑우탄 예 오랑우탄 됐어 됐어? 원 두 한 번 더 됐어 완벽해 땡큐 야 뭘 다 이렇게 찍었어 어 턱선 오케이 턱선 가자 네 가자 가자 수전 가자 야 멋있다 이거 감독님들이 워낙 멋지게 찍어줬을 거야 이제 그만해 아 눈에 좀 담자 눈에 좀 그래 아이스 어 리멤버 오케이 멤버들 어 예 인 마이 하트 아 담아야지 땡큐 인 마이 포켓 인 마이 하트 오케이 한마디씩 해줘 나한테 덕담 좀 한마디 해줘 아 일로 서로 서로 그래 세훈아 늘 지금처럼만 건강하고 탈라지 말고 촬영 잘하렴 너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능력을 갖고 있는 아이란다 화이팅 화이팅 최고였어 올라온 동안 정말 수고 많았고 어 포기할까 봐 겁났는데 형이 이렇게 해줘서 뭐야 이거 아유 다시 해야 돼 이거는 너 뭐 하려고 그러는지 알지 나는 이거 해줘 다시 한다 응 포기하지 않고 올라와줘서 고마워 내려놔 형 때문에 핸드폰 내려놔 이제 올라올 수 있었어 파이팅 하자고 가트 뜨거운 코트를 가르면 너에게 가고 있어 우리 함께 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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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도 내려갈 수 있는 게 신기하네 응 저기까지 내려갈 수 있네 거기로 가는 거야 설마 저기 끝까지 가는 거 아니겠지 저까진 굳이 안 가도 된다고 꼭 말을 해줘 저까진 굳이 안 가도 된다고 꼭 말을 해줘 저까진 굳이 안 가도 된다고 꼭 말을 해줘 야 이건 이건 이 아기다 오케이 나왔어? 나왔어? 난 괜찮아 왜? 올릴 데가 없어 아니 잠깐 요거 계속 그냥 옷도 올려 아 올라봐 그냥 뒷태 찍어 바라보고 있는 모습 둘 셋 아유 하얘 고랭 고랭 오케이 굿 뷰티풀 형 어? 기타를 한번 쳐고 가 기타를 치라고? 여기까지 들고 왜 올라온 거야 그래 한번 치자 들고 왔는데 항공만 치고 가 어디 칠까? 어 노래 하나만 해줘 아 땡큐 베리 마치 처음 쳐보는 거지 지금 여기 와서 응 원활한 연주를 위해서 튜닝을 다시 해볼게 되게 안 맞춘다 이거 에휴 이거 하지 마 이 새끼야 항공 치고 저기 던지는 거야? 너 던지기 잘하냐? 나? 난 저 오른쪽 팔팔 끓는 대로 이게 들어갔으면 좋겠어 어깨가 좀 자주 빠져가지고 됐다 네 해봐봐 알았어 잘 찍고 잘 찍고 잘 찍고 틀고 있어 웃겨봐 이 시원한 바람 두 뺨을 스치는 바람의 노래를 웃음 웃겨 봐 이 태지의 기운 우리를 둘러싼 숨 쉬는 피 던친 숨 쉬는 피 던친 날아가 저 하늘 위로 날아가 저 하늘 위로 날아가 꿈을 타고 날아가 닮으면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 다른 노래 뭐 추천해봐. 강산이 한 번 하잖아. 넌 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너?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이 말은 너야. 널 하지 않는 벗었겠지. 됐어. 너 시작해 네가 처음 해. 너라면. 후회하고. 후회하고. 있다면. 아 좋다. 봐봐. 노래 잘 안 되지 새끼야. 고산지대라니까 이게. 그럴 수 있어. 가위로. 오려낸 것처럼. 다 지난 일이야. 가사 뭐야 그 다음. 저 사이에 후회하지. 후회하지. 안는다면. 소중하게. 간직해. 언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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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며 만날 수. 있을 때까지. 너라면. 너라면. 할 수 있을. 너라면.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너는. 너의 자신이. 너의 자신이. 너의 자신이. 그게 바로 너야. 구라지 않는 보석같은 마음이 쓴니 인도네시아 반둥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마지막 퍼포먼스 볼케이너 살 사람 500원 이거 한번 치고 또 서울까지 가져가야 된다 이거 가져가야지 가져가야 돼 인정이지 이거는 유왕 유왕 묻힌 기타 유왕 묻힌 기타 유왕 묻힌 기타 유왕 묻힌 기타 가자 아 피니쉬 타임 아